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하여라. 60년생 이를 급히 도모하여 마음을 태우지 마라. 72년생 재물을 잃을 수 있으니 헛된 재물을 탐내지 마라. 84년생 오래된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너무 지쳐있다. 61년생 지금의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때를 기다려라. 73년생 서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찾아보면 찾는 것을 찾으리라. 85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집안에 불길한 소식이 전달되니 마음이 아프다. 62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고민하는 일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74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나겠다. 86년생 지나친 간섭은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주위의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 되니 주의해라. 63년생 실속 있는 거래가 성사되니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87년생 때가 있는 법이니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한 번쯤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이다. 64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이 체결된다. 76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의 특채로 입사하게 되리라. 88년생 하는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하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윗사람이나 주위 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65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77년생 고진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다. 89년생 귀하의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오고 하늘이 복을 내리는 형국이다. 66년생 욕심만 버리면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게 된다. 78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한다. 90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대의적인 명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과 협동해라. 79년생 모든 것은 항상 때가 있는 법이다. 91년생 친구의 유혹을 조심해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한다. 68년생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더라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라. 80년생 전업이나 취직은 힘들겠다. 92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된다. 69년생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낸다. 81년생 실수가 있다면 변명하기보다는 실수를 인정해라. 93년생 지금까지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잡는구나.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라. 70년생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82년생 도움을 받게 된다면 잊지 말고 고마움을 표현해라. 94년생 오늘은 여러 사람을 만나도 쉽게 인연이 맺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실속은 없다. 71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질 것이다. 83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95년생 꾀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85년생 여행을 받게 된다. 86년생 홍К어 80년생 restar 90년대 100년대 90년대 90년대 80년대 80년대 감사합니다.